한 번에 넘어옵니다. 정대세의 영기훈 철도쿠가 철도쿠입니다. 그리고 영기훈의 외발이 또 받았습니다. 올시즌 8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입니다. 대단합니다. 종교 리그에서만 6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 영기훈 선수. 오늘 영기훈 선수에 대한 기대가 여느 선수보다 컸습니다. 공격 포인트의 영기훈 선수 공천이 수밀해냈습니다. 덕후 중 패스 한비원에 발효한 물절 루이스. 김동찬 해킹 슈팅 들어갑니다. 루이스. 곱기전에서 동점골 만들어야 되는 루이스입니다. 정성공도 킵하려고 또 야싱도 킵하려고 저런 슈팅은 남을 수가 없습니다. 공격 포인트에 맞고 들어갔습니다. 한 박자 빠른 슈팅이기 때문에 골킵이 절대 저런 타이밍에서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공격 포인트에 맞고 집행 대단합니다. 보기전에서 공격 포인트는 입시기 때문에 골킹 슈팅 되었습니다. 장학영 반대방향 크로스 올라가는데 그대로도 터치!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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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진! 와 엄청난 골이 터졌네요 정말 이건 뭐 슈퍼 원더골 슈퍼 유트라 짱 골이군요 장학영 선수가 왼쪽 측면에서 반대방향으로 길게 올려줬는데 자 박용진가 그대로 그리스 같은 반신으로 그리스 상자와 dares이 첫 spl's 이번엔 선준호입니다 현준호 선수가 부항에서 스트라이프로 못지 않은 지금 미드필드 선수가 지금 득점도 상당히 좋은 슈팅이에요. 오늘 15분 굉장히 좋은 곳에서 플래킹 기쁨. 주재수 선수가 저기에서 기분 좋은 또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예. 손준호와 최재수. 최재수. 슛. 골. 최재수. 최재수 선수가 전 시전에서도 득점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황성흥 감독의 고별장 최재수가 선두를 합니다. 밴발 크로스가 상당히 좋은 선수고 활동력이 상당히 좋은 선수인데 좋은 득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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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수.